예고편 설레였던 영화사의 누구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 잔인 무도한 나 땅에게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영웅이 있었네 주말에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과 뜨거운 우정을 맹세했고 조성치는 우리를 웃게 했지만 결국에는 울게 했지 장군 영화의 안주일 90년대 왕감일 명장면 속에 흐르는 그 시절의 멜로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 실은 없던 건 때만 없던 건 대륙 영화였지만 다는 공연하라고 했지 엉턱이 종국화를 하며 동생과 영화 속 장면을 흉내냈던 그땐 이 시절이 이렇게 그립게 될지 몰랐었지 엣질문 나오고 흥분한 관계 자리를 못 두고 약속에 조명 꺼지면 아쉬움이 섞인 박수와 함성 이제 극장막으로 나오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영화편 그들의 남의 연기 위로 저물어가는 90년대의 전현 그들의 남의 연기 맛있는 거 볼 수 없겠지 에피소드 토르 의상 이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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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